야 오리옹! 너 기절했냐? 세상에 이런 쫄보가 있나! 야! 야! 일어나! 일어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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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야! 너도 애지간이 쫄보다! 야! 나 무서운 거 엄청 싫어! 야! 나 근데 예전부터 궁금한 게 있어. 뭔데? 귀신은 진짜 존재할까? 몰라! 무서워! 귀신 진짜 있는 거 같아. 성경에도 귀신 들린 사람 나오잖아. 무서워! 나 없다! 애 한 표! 귀신아! 저리 가라! 야! 진짜 귀신 있는지 없는지 한 번 테스트 해볼까? 어! 어! 어떻게 해? 뿌웨엑! 분신 사바? 어! 아! 나 무서워! 그런 거 안 해. 귀신 없다며! 무서우니까 그런 거 없다고 그런 거지! 저리가! 귀신! 야! 귀신 나와도 우리가 다 이길 수 있어. 야! 어떡해? 야! 귀신 나오면 발차기로. 야! 야! 딱! 이렇게 하면 되잖아. 너 태권도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지! 으... 배웠어. 자, 이제 분신 사바라 할 건데! 에이프 용지를 준비하고! 으... 빨간색 팬을 준비해 줍니다. 꼭 빨간색으로 해야 돼? 그렇지 그래야 하지 무서운데 자 이제 시작한다 손잡아 아니 이렇게 잡지 말고 잘 잡아봐 어떡해 이렇게 잡아 됐지 이제 눈 감고 무서워 아 누나가 지켜줄게 누나가 있잖아 걱정하지마 분신사바 분신사바 오디세이 그레세이 분신사바 분신사바 오디세이 그레세이 분신사바 분신사바 오디세이 그레세이 지금 여기 와계시나요 으윽 으어에 으으으 fueled 오 왔다 뭐해 깜짝이야 아 엄마 분신사바 아유 그런걸 왜해 진짜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서 아유 얘는 얼굴이 질색팔색이 됐네 으아 엄마 무서워 무서운데 그걸 하고 있었어 아우 진짜 귀신이 온게 아니라 엄마가 왔네 아우 진짜 장난 그만치고 빨리 숙제해 알겠어 조금만 더 놀다가 할게 아우 지겨워 자 한 번만 더 해보자 에에에에 마지막이야 이번에는 오엑스를 그릴거야 이렇게 오엑스? 어 질문할거거든 알겠지 자 손잡기 손 높이 내고 줄을 찬양 아하하 너무 무서워서 찬양줄을 찬양 나 너무 무서워 의지할 것이 필요해 자 준비 분신사바 분신사바 오디세이 그레세 분신사바 분신사바 오디세이 그레세 분신사바 분신사바 오디세이 그레세 지금 여기 오셨나요? 그럼 남자인가요? 여자다 여자 너 뭐 물어보고 싶은 거 없어? 없어 배고파 갑자기 배고파? 응 이거 누나 장난친 거야 사실 귀신은 없지요 장난? 아 뭐야 짜증나 엄마한테 치킨 시켜달라고 할까? 오 치킨 완전 좋지요 누나가 엄마한테 말해 아 너가 말해 아 누나가 말해 누나가 장난쳤으니까 아 알겠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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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온이 치킨 먹고 싶대 아 뭐야 자기가 먼저 먹자고 해놓고 치킨? 맨날 치킨이야? 아 치킨 알겠어 이번 주에는 이게 끝이야 알겠지? 아어 알겠어 예스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전화해서 시켜 오우 예스 신난다 빵빵 뽕뽕 뽕뽕 Indones 아?! 어 치킨 왔나 보다 오 예스 치킨 치킨 깨 으 으 아 으 으 으 으